자 여러분들 슈프리마 아이디 자 이거 지금 세력 작전주죠 이거 세력 세력 작전주에요 이거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전에 여기 부분에서 투자 주의 종목 됐다가 해제되고 지금 다시 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거 떴죠 여러분들 자 이 무상증자 얘기 뜬 다음에 보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600%대 이 무상증자를 하는 미친 기업이 어딨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아니 근데 문제는요 무상증자가 이 주가의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자 갭 띄우고 바로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아니 왜 떨어졌냐 이거에요 지금 무상증자가 6대 600% 무상증자가 아니 무상증자가요 이거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주식 쪼개기잖아요 여러분께 더 주고 6개를 더 주고 아무튼 지금 이게 보세요 아무리 호재지만은 지금 이 녀석들의 실적이랑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띄웠는데 왜 갔냐 이거에요 자 슈프리마 아이디가 오른 이유 자 원래 얘들은요 여권 팡독기 뭐 지문 등록기 이런거 하는 놈들인데 이번에 화학 제품 신사업 출신 했죠 그러다보니까 2차전지 테마주로 같이 묶인거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테마로 묶여서 근데 또 쏜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은 슈프리마 아이디 최대 출주가 누굽니까 야 글로벌 위드윈 신기술 투자조합이에요 근데 이 투자조합 투자조합 이 새끼들도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이거 주가 띄우고 작전질하는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것도 진짜 아무튼 여기 최대 출주자가 누구냐면은 자 조동혁 누구에요 한솔 케미칼 이 회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 지금 나온 얘기는 이 슈프리마 아이디를 지대대로 삼아서 이 한솔 케미칼 경영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지금 국가가 올랐는데 우선 이 조동혁 회장이 보유중인 한솔 케미칼 지분이 11.65%에요 뭐 여긴 좀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연기금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11.95죠 그래서 뭐 블랙록펀드 뭐 VIP 자산운용 뭐 이 한솔 케미칼 지분이 한 6%랑 5%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승계 때문에 승계 이 조시일가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이 조동혁 회장이 현금을 싹 다 이 한솔 케미칼을 쓰지 않고 이 슈프리마 아이디 여기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니 어차피 얘는 주가 떨어질 거 뻔해요 아니 보세요 얘들 영업이익 같은 거 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보세요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인데 진짜 아니 주가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력 작전주가 너무 뻔해요 이제 뻔하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또 떨어진다 아니 지금 아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게 이 개새끼들이 무슨 장난질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무슨 600% 무상증자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엄연하게 확정 거의 나온 거죠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가 진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어차피 옳을 놈은 언제 사든 누가 사든 다 플러스 퍼센트예요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더 갈 줄 알고 샀다가 지금 물렸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물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상가 갔다가 지금 플러스 7%까지 23%예요 마니스 이런 이제 세력들이 던지는 시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샀다 하면 물리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작전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세요 유사한 거 유사한 주식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슈프리마 아이디 보통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근데 이러다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끝은 어디냐 여기에요 끝은 대표적인 작전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혹은 다시 한번 더 회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한번 더 띄우고 올리는데 작전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를요 두번 세번 더 해먹어요 한번 해먹고 자 두번째 해먹었어요 한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더 해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먹으러 맞죠 그래서 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아니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이럴 바에는 저와 함께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슈프리마 아이디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장중으로 실시간으로 자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네 글자만 슈프리마 네 글자만 적어주세요 이 네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9시부터 3시 30분 장중에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거 제대로 한번 털어가죠 세력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냥 작전주는요 떨어진 국화만 잘 잡으면요 다시 올라가요 그때 함께 먹으러 가자 이거에요 근데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 무슨 방법인다 생각해봤는데 아 그냥 제가 어차피 저는요 항상 주식을 할 때 하루하루 이 시나리오 이 하루하루 시나리오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카톡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슈프리마 아이디 그날그날 시나리오를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자 슈프리마 문자 딱히 6글자 슈프리마 문자 문자 달라고 슈프리마 문자 6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장전에 8시 50분까지 시나리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삼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아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